오늘은 아슬아슬의 친구들 이름 좀 나오는 거 알죠? 네! 여기 앞에 태숙이 누나도 있고 경희 누나 아... 예쁘다 아니 미정홍 갔다 왔어요? 배 타고 와갖고 경희 누나 태숙이 누나 이쪽에 누구? 이쪽에 선미 누나 야 헷갈리는데? 누나는 성함이 어떻게 되나? 태순? 태순 태숙 선미 경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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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 딱 네 분 알겠습니다 아슬아슬한 것 떠오르겠습니다 경선이 한 번 더 경희 태숙 선미 태 경희 감사합니다 사랑마다 떼어뜨리면 남이 되는 것은 오래전에 달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미구는 이제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끝에 남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성희야 보고싶다 성희야 보고싶다 술자리 오이안다 예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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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야 보고싶다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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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두 네 흐읍 유아 야 성희야 예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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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곳 뒤로 뛰어 가봐도 제자리 안가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다 남았다 다 남았다 더 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더 난 게 없다 사랑은 웃은 사람 눈물은 해무습도 불 영무야 오신다 술자리 너무 귀엽다 성기야 성기야 어디야냐 성기야 오신다 아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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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